음악 안녕하세요 골프다이스쿨 프로골퍼 김형주입니다 그린 주위에서의 어프로치 이 어드레스랑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드레스 때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린 주위에서 하는 어드레스 자세 어프로치를요 마치 드라이버 치듯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지나치게 내려가는 현상으로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보시다시피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정말 잘 맞아서 볼이 높게 잘 떠간다 하더라도 다음 샷은 뒷당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드레스를 서셨을 때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 레벨이 거의 평행하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위에서 밑으로 치게끔 유발을 시키면서 좀 더 일정한 컨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깨 레벨을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몸의 움직임은요 왼발에 체중을 놓고 잡은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라고 많이들 들으시고 연습을 하시는데요 지나치게 몸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이 손과 팔, 어깨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되면 큰 근육을 이용하지 못하고 잔근육들만 쓰면서 템포랑 리듬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드레스를 취하신 상태에서 샤프트 끝이 배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배꼽과 클럽이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몸의 회전을 해주시면은요 훨씬 더 일정하고 정확한 컨택트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어드레스 자세와 그리고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볼을 한번 쳐볼게요 자 좋은 어드레스 그리고 상체턴과 같이 연습 그리고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좋은 컨택트가 나왔는데요 이처럼 어드레스 자세와 몸의 움직임을 많이 익히시고 연습하신다면 라운드 도중에 좋은 리커버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고피탈스쿨 프로골퍼 김형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